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오후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7 판문점 선언 2주년 관련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4.1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지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 붕괴선을 건너던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판문점으로 모였고 한반도 평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교류는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키를 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까지 등장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해적 환경이 어렵다고 마냥 북미 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결단코 우리 정부가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70년에 가까운 해묵은 즉대적 관계가 일순간에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애당초 쉽지 않은 길인 만큼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 각국에서 연이은 협력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높아진 위상을 발판 삼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현실적 역거상 코로나19에 치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 협력을 매개로 서둘러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멈추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